가을의 문턱에 잃은 지리산 화개골. 소확의 재미를 느껴볼 참인 일주시. 달에 딸 거예요. 달에. 그냥 손으로 따. 달에라면 사다리가 필수. 이럴 땐 척하면 착인 남편이다. 도시를 떠나 지리산에 깃든 지 24년. 부부는 산 사람이 다 됐다. 작년보다는 덜 달렸는데 그래도 많잖아요. 원래는 키위가 더 달아. 말랑말랑하니. 이 안에 보면. 키위에 어떤 가지 칼. 키위.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 맛있다. 봄에는 꽃이 펴가지고. 꽃 향기 가득한 짐 만들어주고 이게. 여름 되면 또 잎이 우거져가지고 그늘 만들어져서 또 열기를 식혀주고. 가을 되면 또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둔갑을 해서 또 한몫해 주고. 효자죠 효자. 뿌리 내린 지리산에서의 삶처럼 달에도 잘 연글었다. 갑자기 다 땄 거야? 펌쪽은 다 땄어. 여기만 땄면 돼? 어 이쪽도 안 돼. 몸이 날씬하니까 여기 올라서 이 따지. 옛날에는 날씬했는데. 어린 왕자 같아가지고 그게 이뻐 보이더라도 귀엽더라고. 참 눈이 빗지. 그게 지금까지도 귀여운 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해. 알았냐고.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언제 철 들 거야 언제. 꽝을 안 갔다 오면 철이 어떻게 있냐. 철을 두냐. 철 들으라고 하면 저 포항제철 엑스포 가서 철 먹고 쇠 먹고 한대요. 그때는 아가씨 때 그 얘기하면 막 어머나 세상에 하고 웃었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장난기로 똘똘 뭉친 남편. 다 땅긴 게. 어디 갔어? 아까 몇 개 땅고 어디 갔어? 아이고 잘했네. 땅에다 쏟아냈다. 슈퍼 안 잠궜어. 어휴 열어놓고 따갖고. 다 또 쏟았어. 허당끼까지 그대로다. 우리 그게 김기수 씨의 매력이야. 갑시다. 내가 더 무겁지? 철없는 남편과 산다는 일주 씨. 넉넉한 아내 곁에서 기수 씨는 백발 소년으로 산다. 비탈길 아래 슈퍼가 일터이자 산림집. 마을 사랑방도 겸한다. 사람 그리운 산골이라 그럴까. 지금이 최고로 맛있을 때, 생으로 먹을 때. 사람들이 북적되면 기수 씨 기분도 업. 손에 쥔 거라도 주지 않고는 못 베긴다. 슈퍼는 우라고 했는 사랑방인데. 그래서 전빵이라고 슈퍼하면 덜하지만 전빵하면 더 정감 있잖아. 함께 어울릴 생각에 마음 급한데. 가을 하나 그랬는데, 얘 오전에 형제목을 한 건가. 우리 신랑은 또 진짜 저기 앉았다 이제. 오늘 일은 끝이야. 다 됐어 이제 저 사람. 저래 앉으면 이제. 슈퍼 주인의 본분을 잇는 남편. 오늘 일이 길었다 또. 이건 좀 다 해가지고. 말하고 하는 거 좋아해.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댁을 부딪히는 걸 좋아해. 저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옆에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하잖아. 차라리 비껴 내가. 그래야 암소리 안 와. 내가 안 하지. 수확철이라 할 일이 태산인데. 보고 있자니 몸에 사리가 생길 지경. 기다리는 사이에 뭐라도 해야지.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전에는 저러고 있으면 했다고 막 잔소리했는데. 난 처음에 여기 왔는데. 식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꽃도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산에 가고. 산에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또 다 풀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다 버리더라고요.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기수 씨도 슈퍼 사장으로 돌아왔다. 등산객들에게도 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겐 유일한 슈퍼. 없는 게 없다. 우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응급, 구급약 같은 경우는 필수 약품도 팔 수가 있어요. 감기약이나. 가게는 조금 해도 팔리지는 않아도 구색으로 없는 거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종류별로. 하다못해 순간 접착제마저도 가지고 있고. 누가 와 그러잖아요. 만물상이라고. 슈퍼 이상으로 부부도 마을에선 특별한 존재. 와서 커피 먹으라고 해서 들어야지. 나 요리 문도 하고 내면 와서 맛날 커피를 먹으래. 짐진 먹으면 다져.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겐 또 다른 아들 며느리다. 맛있게 생기죠. 자, 아줌마 이거 따뜻할 때 하나 먹어봐. 나 그거 한 번 먹었다. 응, 또 먹어. 자, 이거 뜨거운 거. 따뜻하네. 응, 지금 막 해서. 식어야지, 근데. 아니, 그거 싸놓으면. 응? 먹을 때도 따뜻해, 좋아. 좋은가? 아, 그대로 좋아. 내 씨엄마이가 없으면 동네 씨엄마이가 상관 말리로 한 나라. 전부 동네 씨엄마이가 이제 며느리 놀이를 하고, 씨엄마이 놀이를 한다고. 응, 이렇게 되면 다 어머니인 줄 알아. 할머니도 앉아있으면. 여기 등산 갔던 할머니, 여기 뭐 주시오. 이거 줘. 여기 아줌마도 아니라 또 다른 문자 아줌마도 앉아있어도 다 어머니인 줄 알아. 서로 의지하니 참 고마운 만남이다.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 시간. 일주시가 짐을 챙겨 나선다. 나 이쪽 간다. 이따 뭐 일 있으면 전화해. 지리산에 와서 처음 살았던 집. 우리가 처음에 여기 귀농해가지고 샀어요. 이 집을 사가지고. 이게 원래 본체인데. 지금 본체는 이제 제 것. 독을 둘놓고, 이제 이쪽은 새를 내주고. 이제 제 작업실은 이쪽에. 이곳에 오면 화가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도 한다. 보면 이제 이런 인형도 만드는. 인형도 있어요. 인형도 많고. 요즘에 이제 천의 그림 천하트 하다 보니까 이제. 바텀.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예쁘죠. 자수가 또 매력이 있더라고. 제가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재미로 한 바느질이 이제 부업. 강의하고 소품도 판다는데. 그림 옆에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작업하는 거. 대체 하는 일이 몇 가지일까. 바빠요. 지금.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바쁘시네요. 슈퍼도 하셔야 되고 농사도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슈퍼가 주가 아니라 요즘에 슈퍼가 부캐가 되고 있어요. 지리산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길을 찾다 보니 직업만 네 가지. 보통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바로 따라 그릴 수 있는 걸요. 낯선 산골에서 적응하며 한동안 화가의 꿈도 잊고 살았었다. 지리산에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좀 못했죠. 지리산에 오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산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이 50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이 되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게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림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먼 길을 돌아 제 자리를 찾았다. 여기는 진짜 순수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우리 신랑도 안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랑하고 속상하고 하면 여기 와가지고 작업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시간 때우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 보내기도 하고. 한편 홀로 산행에 나선 기수 씨. 마을에서 십여 분 올라온 산자락에 부부가 마련한 땅이 있다. 여기는 내 놀이터. 시인 기수 씨의 작업실이다.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고 가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 풀도 뽑고 과일 나무 손질도 하고 뭐 하다가 짬이 나면은 여기서 휘면서 책도 꺼내서 읽고 나만의 놀이터죠. 시상이 오르면 시도 쓰죠. 이 중에도 여기에서 쉬면서 쓴 시도 있으니까. 여기야. 시집을 네 번이나 낸 시인. 지리산을 누비며 산 시간들은 시에 오롯이 담겼다. 흘러나 싶어서 배낭 하나 덜 넉매고 산을 오릅니다. 헐떡이는 숨과는 달리 산은 조용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빈 산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 한편은 얻어갖고 내려왔잖아요. 그 한편은 얻어갖고 내려오니까. 어디든 공탕이라고는 없다고 생각을. 도시의 삶을 등지고 무엇에 이끌려 지리산으로 왔을까. 놓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산을 오를 때가. 그런데 걱정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집이 어떻고 바람이 거세니까 지붕이 날아갔을까. 대또리에 신발이 뒤집어졌을까라는 염려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산 밑에서는 그걸 꼭 염려를 해야 되겠지. 생각에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천국이니 시심도 샘솟는다. 진행형이니까 썩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 뒤 산에서 돌아온 기수씨. 잘 다녀왔습니다. 뭐 좀 있어? 헛다리집 봤어. 헛다리집 봤어? 잘했어? 뭐 이따가 큰소리 빵빵 치더니. 이게 뭐라고 줬는데? 네가 낭송을 해줘. 반응이 궁금한데. 이게 찾긴 데는 틀렸다 끝이. 송이는 숨고 나는 술래다. 찾긴 게? 찾긴 게. 그런데 여기서는 오면서 사투리가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 사투리가 되냐. 산에 올라가서 다리가 꼬이면 뭐 글씨를 꼬이지. 이렇게 씻으시는 거고 어떤 생각 드세요 어머니는? 낭이 자기 일을 한다고 그냥 그 생각하는데. 자기는 자기 일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내가 자기가 막 씻으면 막 내가 감탄해지고 막 좋아해 주고 막 이러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걸 못 받쳐주는 거지. 아까처럼 읽으면 먼저 지적지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까 싶으니까 아예 그냥 상관을 안 하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일주시의 사랑법이다. 다음 날. 눈 뜨자마자 텃밭으로 향하는 기수 씨. 무 섞어놨고 두 개씩 있는 거 다 뽑아야 돼. 많아. 많지는 않구만. 뭐 뜯으면 이만큼. 일주시를 보자 잔소리가 쏟아진다. 하나만 남겨야 되는데 저번에 다 섞은다고 섞었는데 남았어요. 이렇게 놔야 얘 무가 제대로 크는 거야. 결혼 전만 해도 농사는 남의 얘기였다. 이런 것도 몰랐었죠. 결혼해서 우리 신랑한테 배웠어요 다. 원래 농사 안 해봤어요. 이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처음에 막 재밌어갖고 막 그게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하는 줄 모르고 그때는 재밌어갖고 막 다 배웠잖아요. 몰랐으면 안 시켰을 건데. 산골 생활을 염두에 둔 기수 씨의 큰 그림이었나 보다. 특히 밭 안 가도. 밥 먹을까. 하려면 제대로 주면 이게 뭐냐 이거 먹다 말게. 그만 그만 먹으면 너 좀 얼마나 먹어 한 끼. 내 한 입이고 말겠다. 손 좀 넉넉하게 따지. 손이 작고 잎도 짧은 남편이 일주 씨는 불만이다. 이렇게 산에서 살 운명이었는지 고기는 멀리한다. 맛있을 거예요. 재료가 싱싱해서 밭에서 금방 뽑아가지고 따듬을 했는데 안 마실 수가 없지. 밭에서 키운 푸성귀만 찾는 남편. 세상 느긋한데. 장난기는 차고 넘친다. 어르신랑 또 비리를 내가 얘기할까요? 어르신랑 차를 뺐어. 저거 저거 아반떼 차 빼갖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차가 처음에 조용했는데 어느 날 차가 이상해 달달달달달. 차가 왜 달달달하지? 이렇게 보니까. 박았어 우리 신랑이. 박았어. 박아가지고. 귀여워. 내 본드로 붙여놨어. 승현 접촉제로. 그래서 내가 뭐 아이고 우리 신랑 귀엽다 내가 그랬잖아가지고. 아니 망가 했으니까 붙으니까 붙여. 근데 나 궁금해 뭐 하다가 그거 박았어? 아이고 참. 그 소리 안 들리잖아. 차시동 거리면 달달달달 거리는 거. 그럼 밤에 다니니까 달달 거리지. 낮에 다니면 헤헤 거리지. 그건 또 뭐해 어디에 맞는. 멘트야. 달달 거리는다며. 말도 안 되는 유머 좀 하지 좀 말아 좀. 아 나 진짜. 자기가 아침에 따고 자기만 다 먹냐. 하나 먹으라고 하지. 빼고 먹자. 소년 같은 남편과 살다 보니. 일주 씨도 가끔은 소녀로 돌아간다. 바로 산행을 준비하는 기수 씨. 비타민. 자자. 자. 이렇게 먹으려고 매겨서 매겨 놓고. 네. 이거나 먹을게. 응? 안 먹어도 돼. 아이고 이거 먹어. 먹었다고 치고. 아이참. 네 먹어도 돼. 약 먹는 걸 이렇게 싫어해. 자. 딱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기분. 주사 맞는 것도 막 도망가고. 아프고 많은 사람이라. 저 사람. 좀 애야 애 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애 애. 밤을 주사다 놔야. 겨우 내 날로에다가 알밤 구이를 해 먹고. 알밤 구. 구운 알밤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산행은 일주 씨도 함께다. 같이 가자. 이수야. 가을이 깊어가는 지리산은 온통 밤 천지다. 이거는 밤을 몇 개를 이렇게 이렇게. 몇 개를 집어도 한 주먹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밤 쥐밤이라고. 조그매갖고. 일반적인 밤. 얘는 알밤. 작은 거는 작은 데를 기워서 줍는 게 재밌고. 큰 거는 커서 또 기분 좋고. 아휴. 이러니까 이런 맛에 시골 살지. 이거 다 일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 그렇죠. 해에 따라서는 벌레가 참 많은 해가 있고. 벌레가 덜 먹는 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지금 벌레가 덜 먹는 편인 것 같아. 다시 가세요. 올해는 밤 수확이 기대 이상이다. 밤도 색깔도 좋고 이거는 아주 상품성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줬으면 기분 좋지. 조금만 있으면 다 찾잖아 이거. 아이고. 이 밤 한창 많이 나올 때 밤을 한 열 자루는 싣고. 광주 아파트 단지에다가 딱 풀어놓고는. 밤 굵고 좋고 좋고 깨끗하다고. 밤 장사를 몇 년을 광주 쫓아다니면서 했죠. 그 아파트. 사장 못 참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리산에 살겠다고. 열심히는 살았어. 뭐가 남았나 모르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더 살아봐야 뭐가 남은지 결론이 나겠지. 그런 자신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 시 쓰는 카페 사장과. 근처 미술학원 교사로 만난 두 사람. 양가의 성화에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직행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산을 좋아한다는 것. 결국 지리산에 둥지를 틀었다. 도시 생활할 때는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과 경쟁도 해야 되고 또 다르게 나쁜 말로 말하면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이곳에서 산골 생활하면서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내가 움직인 만큼 취할 수 있고 내가 욕심낸 만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굳이 남하고 경쟁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게 없으니까 얻은 것은 자유죠, 자유. 지리산이 편해요, 좋고. 내 집과 같은 안식처죠. 편안한 안식처. 내가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구나. 스스로 결정했다고 힘든 일이 왜 없었을까. 그럴 때도 두 사람은 서로를 등불 삼아 걸어왔다. 그치 좋아하나? 뻥하면 김기수 타령이다. 그치?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아이고. 반 반 반. 이 양아, 한 끼는 하겠네. 양아, 꽃 같지? 꽃이요. 꽃이라고 꽃. 꽃으로 우리가 먹는 거지. 이제 꽃 핀 거는 안 되고 꽃 봉오리 된 거로 쓰는 거지. 산이 주는 이런 재미에 힘든 것도 있는다. 나보다 잘 주셨네. 나는 벌레 먹은 것도 많이 달려왔던데. 역시 우리 신랑이 더 꼼꼼해, 나보다. 잘했어. 땀 흘린 만큼 내어주는 지리산. 오늘도 배낭 가득 채워주며 애썼다, 잘 살아보라 등을 두드려준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일주시는 분주하다. 평소 화장하고는 담을 쌓았던 일주 씨의 변신. 눈이 쌍꺼풀 수술이 커요, 이뻐야 화장을 해도 뭐가 나타나는데 눈이 조그매서. 표시도 안 나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쌍꺼풀 수술을 했으면 김기수 안 만났을 수도 있어. 지금은 엄청 예쁜 줄 알아. 도시에 살 땐 차도녀 소리 좀 들었단다. 옛날에는 완전 키메라처럼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있던 만으로 하고 다녔는데. 이제 다 해봐서 지금은 안 하는 거죠. 많이 해봤지, 옛날에는. 얼굴에는 단장을 했는데 손톱이 문제다. 요즘에 참 좋긴 해요. 소란 벼너니까 진이 묻어서 안 빠져요. 요즘에 손톱도 이런 게 있어서 무늬도 있더라고. 집에서는 일을 해야 하니까 화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또 그분들은 그래도 선생님이잖아. 뭔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좀 더 예쁘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해요. 어느 날은 이뻤다 오는 날은 참. 어때, 괜찮아? 이쁘냐? 조금만 배만 들어가서. 배 안 나, 안 보여. 헐렁하게 입었잖아. 오늘따라 밉상이다. 어쨌든 갔다 올게. 차에서 천천히 가야지. 이따 가봐. 갔다 올게. 화개골을 벗어나 잠시 다른 사람이 되는 시간.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뭐랄까. 변화를 주는 것 같고 맨날 일하고 막 하는 거에 다른 적이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다.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강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쵸?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쵸? 마음은 어떻게 해서? 마음은 여기 있죠? 마음은 하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asten이 두려워. bear 고개 입year 하나요? 내 나이가.. 내 나이가 빼서 두려워 내 나이가 살려. 내 나이가 내 나이가 내 어떠세요? 내 나이가 내 사랑 닿치를 키워 내 나이가 내 나이가 내. 내 나이etu 여친 나이 내 나이가 내 그 애op다. 내 나이가 내 나이가 내 있어. 파란색이 섞이면 또 이파리까지 하면 예뻐요. 선생님, 오늘 막 서툽도 하자는데. 나의 목적도 발생했어요. 황혼의 색다른 경험일 터. 가운데 있는 노랑이라도 좀 살려주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꽃 색을 좀 살려주면 좀 선명해지게. 꽃이 죽었다가 내가 그러면 죽었다가 선생님을 그러면 살아나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정도 많으시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띤 수업 끝에 꽃이 만발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생활 즐기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지리산에 와서 우리가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부천에서 이제 사람, 부천에서도 이제 미술학원 하고 애들 가르치고 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쳤다 그러니까 저녁 뛰면 지쳤는데 이 지리산에서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수업했죠. 집에 가서 또 이제 토란밭으로 달려가죠. 그 시간. 기수 씨가 갑자기 작업을 시작한다. 무언가 만들려나 본데. 정체는 알쏭달쏭. 찻쌍 만들 거예요. 찻쌍. 찻쌍이요? 찻쌍. 또 갑자기 찻쌍을 뭐에 만드세요? 그냥 이것도 영감이잖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았다가 갑자기 이제 딱 구상이 나오면. 여기서 위가 되죠. 여기가. 위가 돼서 팽고리 다듬고. 그다음에 여기 유리판이 올라앉고. 이 옆에는 이제 다리로. 기수 씨 구상대로 작품이 탄생할까. 이제 이대로 말리고요. 찻쌍이 완성될까 싶은데. 그래도 기수 씨는 마냥 뿌듯한 모습.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듬고. 찻쌍.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약초 같은 경우로 이렇게 이제 효소나 당금주 같은 경우도 취미로 하고. 섹스폰도 분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니까. 오히려 소입거리가 더 많죠. 매년 1년에 한 채씩 만들어내는 나무젓가락. 아이스크림때. 뭐 솔방울. 다 이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니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 진짜 송이 통실통실하고 이쁘죠. 스머프집. 스머프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한 송이도 작품이 됐다. 동심을 간직한 기수 씨에게 지리산은 천국임에 틀림없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일주 씨가 나왔다. 지금 30분인데. 10시 30분인데. 30분이야. 가자. 집 지켜야지. 집 안 지켜야 돼. 문 잠구 가면 돼. 지난번에 고행이가 문 지키고 있더라. 문 잠구 가면 돼. 가자. 문 잠구. 영 내키지 않아 보이는데. 갑시다. 야심한 밤에 어딜 가는 걸까. 야심한 밤에 어딜 가는 걸까. 안 지켜야 되는 곳에 집단을 거쳐요. 1시 30분.